그래도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 되게 열심히 재미있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으셨나요? 네! 수고하셨나요? 네! 그거는 저희는 만족합니다. 진짜 오늘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여성댄스트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단체사진 먼저 찍고 개인적으로 포토타임 10분 동안 가지도록 할게요. 단체사진 먼저 찍! 찍! 저희 개인 포토타임 10분 가지는 동안 합격인 사생활 대화라거나 스킨십 같은 것도 자세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둘 서가지고 사진 찍어주시면 원활하게 포토타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단체 포토타임 할게요. 제 포토타임 할게요. 할게요. 네! 저희 포토타임 끼세요. 포토 용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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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올해 네!